아이디어가 안좋아요. 4패 아 짜증나 종이왕 아파요 ولati 필수해줘 게에라티 트랙이 가자 어? 띠용 띠용 형이 불쌔 지단이 내가 좀 더 늘렸나 보다 야 물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분 초풍으로 튄거를 딜케 해요 이거 설마? 야 이걸 이긴다고 어허 10초 게임 좋았다 야 잘 먹었다 예 예 지금은 근데 그때의 피지컬이 없을 것 같아 헤롱킹도 많이 나왔고 네 다이보 나이스 오토케 열업케 나도 총봉 썼는데 기어리 나갔어 딱 10사로 쓰셨네 오오오오 맞았어 오오오 와 이거리에서 부르고 싶구나 아아 심리 지렸다 안됐다 심취려방으로 그라이 피하면 이렇게 때려야겠다 에이 왓? 어? 왓? 어어씨 왓? 원진이 이득해서 왓? 음 안 돼 안 돼 나이스 으아아아 둘 밖에 방법이 없을까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자꾸 초코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제발 끊어고자 제발 제발 곱게 죽어주세요 제발 오케이 에헤헤 모르겠네요 와 역가도 좋았는데? 아니? 어 좋아 어떡해 걸렸지 뭐야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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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메탈 흔들어 메탈 흔들어 이렇게 몬티 10초 게임 좋았구요 야 잘참았다 잘참았으 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야 그만 야 야 그만 나이스 야 지린다 저 가나 에이 가세 호우 나이스 정말 빠른데 12는 되는거 같은데 나이스 잔깨는 노노해 오우 오우 이걸 이렇게 사라이노 오우 와 대박 크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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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잡아 아 아니 근데 아까 어떻게 잡았지 그거 크흐 나이스 시원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